오픈 더. 오픈 더. 오픈 더. 오픈 더. 오픈 더.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일하라고 자꾸 일을 주는구나. 이거라도 할 수 있어.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래서 이거라도 해. 알았지? 그냥 해. 그냥 이거라도 해. 강압적이다.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또 쌓였으면 그럴까. 융생인데 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냐고 오해가. 12분이야. 12분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세상 많이 변하지, 12분에. 그런데 하긴 하네, 우리 형이. 잘하네. 안 시키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잖아. 좀 맛있게 보이지? 봐봐. 일단 같은 팀이지만 음식 비주얼은 최악이거든요. 진짜. 네가 해서. 네가 내 소름 돋는 거야. 내가 원래 좀. 이런 것도 이렇게 하니까 하자 밖에서 먹는 거야. 신경 써. 그냥 신경 써. 아이씨. 네가 시키는 거 다 했어. 알았어. 응. 이자야, 좀 뭐 임시 그물 본투 없는데 좀 사 갈래? 아, 진짜. 아, 진짜. 잠수 쉬는 거를 못 보는구만. 우리 형이 쉬는 거를 못 봐요. 동생도 안 쉬잖아. 동생도 안 쉬고 있잖아요. 아니, 자기 집인데 허락받고 지금 자유를 누리잖아요. 내가 시키는 거 다 했으니까. 공동으로 영리하는 공간에서 집현하는 집이라는 게 있죠. 공동 규칙이 있죠. 그런데 스트레스 받겠다. 동생이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동생이 받겠다. 네, 동생이. 답답하지. 아, 진짜. 너는 아직 안 쉬는 거야. 태현이 좀 가깝잖아. 끝이 없다. 아니, 너한테 시키는 거 아니고. 내가 못 했어. 그냥 지금 있는 상황 봐 봐. 딱 봐봐. 내가 못 해. 너의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너의 잘못이잖아. 시킨 것도 다 했고. I'm doing what you're doing. You're ordering me, I'm just doing it. You're still being persistent. We are supposed to, like, we're living in Korea now. There's no mommy. There's no daddy. You're not mom. You're not dad. You have no audacity. You have no authority to talk to me like that. Okay? Just do whatever you're doing. And I do whatever I'm doing as well. And we are done. That is it.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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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You don't expect me to clean the whole house by myself? Man! I pay f***ing utility bills. Why do I f***ing listen to you? No! No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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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ay!